안녕하세요. 뷰티풀 에디터 박정인입니다. 2017년 뷰티풀 어워드 보수 부문 1위는 닥터자르트의 뉴 세라마이딘 크림입니다. 원조 세라 크림이자 베스트셀러인 세라마이딘 크림이 리뉴얼된다는 소식에 뷰티 업계에서도 이슈였죠. 저 또한 이 제품의 오랜 매니아로서 참 기대하고 있었답니다. 리뉴얼된 제품은 어떻냐고요? 닥터자르트의 멀티 세라마이드를 담아서 수분이 날아갈 틈 없이 촉촉하죠. 자극받은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효과 덕분에 수많은 보습 제품들 중 1위를 차지했어요. 축하해요 닥터자르트!